창원시가 간선 급행 버스 체계, BRT 사업을 추진합니다. BRT는 중요 간선 도로 일부 구간을 버스 전용 차로로 만들어 우선 신호를 받는 급행 버스를 달리게 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도착과 출발할 수 있습니다. 1단계로 BRT 사업 대상인 전체 18km 구간 중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9.3km 구간의 SBRT를 운영합니다. SBRT 개통 예정일은 2023년 6월로 경남도가 SBRT 사업을 확정 고시하면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